이 바람까지 분다고 하니까요. 오늘 같은 날 외출 잠시 미루시고 생방송 투데이의 즐거운 소식과 함께 하시죠. 네, 먼저 입이 즐거운 살만 나는 맛집입니다. 뜨거운 국물을 후루룩 마시면 속이 든든해지는 한우 우거지탕 그리고 갈비탕이 단돈 4000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즐거운 건강법도 소개를 합니다. 오늘 941생에서는 흥겨운 노랫가락이 있는 곳에는 늘 출동한다는 유쾌한 주인공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방암 3기를 이겨낸 기적의 노래 잠시 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먼저 자연인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자연인 20살 젊은 나이에 나 홀로 자연으로 들어가서 야생에서 30년이나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청춘을 보낸 자연과 결혼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청정 자연 속에서 만난 때묻지 않은 자연인들. 2% 부족해서 더 매력있는 서울총각 자연피디와 함께 그들의 순도 100% 무궁의 사암 속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바늘 가는 데 실 가듯 자연피디 가는 곳에는 언제나 자연인이 있다. 오늘도 산 이곳저곳을 누비다가 마침내 누군가를 발견했는데요. 나 홀로 산속 낙원에서 유유자적 30년째 살아가고 있다는 이용일 자연인. 자연인 첫 만남부터 만만치 않은 보스를 풍기는데요. 선생님 근데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명상하고 있어요. 네. 옆에 앉아서 새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새소리요? 어떤 소리인가. 와. 아 들려요. 어떤 소리예요? 새가 삐약삐약 거리는 것 같아요. 병원이에요? 손님 들어왔다고 반가워서 반갑다고 하는 소리라 제게. 뭐 삐약삐약. 니가 그 유명한 허당 촬영피디냐. 소문났네 소문났네 소문났네. 새들의 반가운 지적임을 뒤로하고 자연인의 아늑한 공군자들을 찾아 나선 길. 지리산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이곳이 바로 자연인의 집인데요. 집 이름이 미미헌이에요. 아 미미헌이요? 이게 산자락에 아름답고 적은 집이라 뜻으로. 아름다울 믿자에 적을 믿자. 그래서 미미헌이라고 졌어요. 오 그렇게 깊은 뜻이. 어? 어?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꿀벌. 꿀벌. 꿀벌이요? 갔다 가면 쏴요. 자연핀이 식겁하게 만든 정치는 바로 이 꿀벌 녀석들인데요. 아 저렇게 같이 지내요 그냥. 저렇게 같이 지내요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벌통을 틀다 날락하느라 쉴 틈이 없답니다. 양봉을 하시는군요. 지금 이것들이 꿀을 물어 놔드리느라고 엄청 바빠요. 여러분들이. 나는 놀아도 하더를 일을 해야 돼요. 녀석들이 불철주의한 휴가도 없이 일해가며 깨알같이 모은 귀한 꿀. 맛보기 위해선 단단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무심히 뚝뚝 끊어내 나뭇가지에 풀만 붙이면 준비 끝. 이거 뭐예요? 연기. 꿀벌에다가 저희들이 먼저 잡겠다. 아이고. 마음까지 뒤집어 쓰고 나면 완전 고장 완료. 이제 숨겨왔던 수족은 속살 공개할 차례. 오므라 그래들 녀석들 위협이라도 느낀 건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따닥따닥따닥 붙어있는데요. 한창 예민한 녀석들 연기로 살살 달려가면서. 드디어 번드르르 한 차태 공개되는 순간. 그대로 입속으로 직행 이 달콤한 맛. 안 먹어본 사람은 모른다니요. 밤꽃이 많이 피어가지고. 밤꽃 향기가 확 나네. 오, 밤꽃에 보세요. 하얗다. 귀한 건데. 입만 내밀고. 진짜 밤꽃. 뭐라고요? 꿀먹은 벙어리죠 뭐. 왜? 벌이잖아요. 근데 이 녀석 무언가 좀 이상하다. 야 너 벌 맞니 거기서 왜 이러고 있어? 바달바들 떨어요. 이거는 왜 안 써요? 숯벌이라. 숯벌은 안 써요? 숯벌은 침이 없어요. 안 쏠라니께. 벌꿀로 못 보신도 했겠다. 본격적인 집 구경에 나서보는데요. 이 집에서 자연인이 가장 아끼는 보물 1호는 바로 요놈들이랍니다. 아이고. 효소도 있고 또 술 담으는 것도 있고. 왜 직접 다 담으세요? 아, 내가 직접 다 담으 거야. 손맛 좋은 자연인 이거 하나만 있으면 밥 한 그릇 뚝딱 비어내는 건 일도 아닌데요. 마늘. 마늘하고. 당귀. 자연인의 손맛으로 빚어낸 장아찌는 세월이 오래될수록 그 좋은 맛을 더합니다. 아이고. 원연된 거에요. 당귀가 피를 맑혀주고. 야. 마늘.